세훈이 기준으로 후배나 동생들이 계산을 하는 걸 못 봐? 동생한테는 무조건 형이 사야 된다고. 그래서, 그래서. 그래서 계산은 우리랑 먹을 때는 한 번도 안 해. 네. 일부러 아예 안 해. 아니, 힘들어 못 걷는 사야지. 아니, 이거 반대니까. 지갑은 아예 안 되거든. 아로우 수요하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계산은 우리랑 먹을 땐 한 번도 안 해. 1번은 안 해. 아니, 힘들어 못했던 사람이지. 아니, 이게 반대니까. 지갑은 아예 안 들고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